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장풍이랑 같이 쉴 틈 없이 쭉 달려온 우리 풍마이 여러분들 참 이번 수능은 여러 때와 달리 참 힘들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묵묵하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결과물을 보니까 뭐 이렇게 지존역으로 기본 개념도 정리했었고 지구력으로 기출문제 분석도 해봤고 든비 특강으로 EBS 연계 교재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고 6월 모평까지 봤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달려온 우리 풍마이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면서 기특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OT를 보고 있는 풍마이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면서 다독다독해 주면서 조금 더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촬영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수능을 약 150여 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우리 풍마이들이 헛되지 않도록 수능에서 우리 풍마이들의 실력이 100%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장풍이는 이번 지속력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구과학을 속전속결로 정리하는 능력 이 지속력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언제 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력! 즐겁게 하자.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1년의 반 이상이 지난 지금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것저것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풍마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6월 모평을 치르고 나서 올해 수능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몇 개가 있었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개념 공부도 끝났고 문제도 꽤 풀어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또한 내가 지엽적인 내용들이 정말 부족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요? 공부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 가물, 가물치? 또 고도의 자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라던가 혹은 생전 처음 보는 신유형의 자료들을 추론해 보면서 우리 풍마니들 굉장히 머리가 아픈 풍마니들이 많았지요? 자, 이런 불안의 휩싸인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풍마니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가 바로 지속력입니다. 자, 공부는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좀 더 핵심, 핵심 내용 확실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풍마니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만 풀면 이런 애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자신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꼭 한두 개 정도를 아, 이게 맞는 건가? 아, 이게 틀린 건가? 내가 이거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면서 푸는 그런 풍마니들 지속력 강의를 꼭 볼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지속력 강의는요 장풍이는 총 18강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속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광속정리 12강과 그리고 자료분석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 광속정리를 통해서 지구과 원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이런 자료분석으로 기출문항에 대한 다양한 보기를 풀어보면서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추론 능력을 우리 한번 키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교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속력 강의는 모든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7월 10일에 오픈이 되고 약 주 2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속력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뭐야? 기본 개념이지.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 장풍이가 매시간 매시간 매번 매번 이빨이 땀나도록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완성은 수능 전날까지 지존역을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무 개념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문제풀이만 계속 들이대잖아? 그러면 밑빠진 도기 물복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지 머릿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속력 강좌에서 장풍이는 각 중단원별로 2강에 걸쳐서 주요 개념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 치른 6월 모평 즉 2015 2015 개정 첫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까지 반영해서 우리 미처 모르고 지나쳐버릴 수 있었던 그 교과서 구석구석의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이지요. 즉 지속력 강좌는 개념 정리는 기본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의 수능 출제 경향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만들어진 강의라는 것입니다. 개념 강의 교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 빈칸 넣기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 빈칸을 장풍이랑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내 개념의 빈칸을 쏙쏙 우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사실 장풍이가 교환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책으로 만들면 좋지. 하지만 한 대단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단원 내용의 개념 정리 부분을 다시 출력하는 거야. 다시 출력해서 마치 장풍의 필살기 굳은살처럼 백지 노트를 쓰는 듯 책을 보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죠. 책을 보지 않고 빈칸을 채우면서 용어 정리를 좀 더 완벽하게 하여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복습하여 보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꼭 잊지 말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빈칸 채우기로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속정리 12강으로 끝나서 그러면 자료 분석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기본 개념의 기본기에다가 자료 추론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새삼 느끼시죠? 우리 자료를 보고 보기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들에 대한 보기가 출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분석 바로 지속력을 만든 것입니다. EBS 수능 연계 규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지난 6월에 치는 모의고사까지 모두 철저하게 분석해서 각 중단원별로 약 5개의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 주제별로 우리가 꼭 분석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자료들로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는 기역, 니은, 디귿, 근우드 세 가지 보기만 나오지요. 지속력은 무려 10개가 넘는 이런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들만 잘 이해해 놓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수능 및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는 선택지 지역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 선택지를 총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꿈아이들 중에 기출을 유형별로 공부하지 않거나 전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지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막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개념에 맞춰서 정리해 두면 하나의 유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이 자료가 앞으로 어떤 내용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응용력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환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을 합니다. 장풍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주 2회 업로드가 되고 장풍이가 열심히 열심히 빨리 빨리 준비해서 지속력을 빨리 완강하여 우리 친구들이 9월 모평 전까지 한번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로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마이들 수능을 준비하다가 제일 힘든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 같아요. 내가 정말 지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맞는 걸까에 대한 부담감과 바로 불안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확신만 갖고 미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 후마이들 이젠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후마이들을 성적 지구과학원의 수능 성적 등급을 올려줘야 할 책임감으로 장풍이가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 후마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즐기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지속 력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부해야 될 힘내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neg